이전 시간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제를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거 뭐예요? SQL문이죠 즉 SQL문을 전달할 때는 mysqli-underbar-query라고 하는 API를 쓰라고 하는 건가? 라고 주정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걸 카피해서, 여러분이 검색 엔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저기 있는 mysqli-underbar-query를 찾아보는 거죠 PHP 공식 매뉴얼로 와보니까 여기 절차식 형식 여기 절차식 형식이 함수 방식이 mysqli-underbar-query 그리고 첫 번째 인자로는 링크라고 하는 값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 인자로 쿼리가 들어오는데 문자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냐면 사실은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참조하시면 되겠죠 이걸 보니까 첫 번째 인자로 누가 왔어요? 얘가 왔고 얘는 mysqli-connect의 결과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mysqli-query의 첫 번째 자리에 con을 주고 두 번째 자리에 sql문을 주면 php가 클라이언트가 돼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어떤 sql문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한번 해보죠 insert into topic 한간 띄우고 그리고 제가 입력할 값들은 title, 본문, description 그 다음에 created 이렇게 구요 이거에 대한 실제 값을 입력하는데 이 값은 이 값은 저는 위에다가 뭐 직접 쳐도 상관없고 그냥 칠까요? title은 mysql 본문은 mysql is... 그리고 created는 now 라는 함수를 적어준 것이죠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는데요 화면에 쪼개서 왼쪽에 우리의 index.php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mysql에 어떤 명령어가 전달되는지를 표현해주는 general log를 제가 켜놨습니다 리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왜 생겼겠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커넥트로 인해서 생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뭐 때문에 생기겠어요? insert into topic 이라고 하는 이 SQL문이 전송이 됐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 있는 이 코드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 잘 데이터가 추가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mysql 모니터를 통해서 정말 잘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방금 추가한 데이터가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리로드를 한번 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insert가 되면서 데이터가 추가되는 데이터가 이렇게 두 개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동작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원래 그래요 계속해도 그래요 한 번에 안 되면 왜 안 되지? 한 번에 되면 왜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개발자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대한 만남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안나오를 이릉 이런